오늘은 2024년 3월 5일, 영문장날입니다. 사람들이 많이 나와있습니다. 참취하고 쑥, 나메쑥이네. 방풍나물, 오이, 고로새. 돌미나리가 5,000원. 일찍 안다고 나와가 있어서. 맛있게 갔어요. 매운 일찍 그 다음에 기차. 쭉, 방금, 사과, 양파. 쭉, 고 Empire. 다가간 날에 7,000원, 무가 1,500원 한금 드릴까요? 5,000원 주세요 파트 하나 주세요 무가 1,500원 쌀 거동 도매 8,500원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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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풍나머리삼투명이고 볼나문도 남아있고 시금치 머위 울릉도취 은행이 멈추냉이 시금치 먹거리 쪽에 사람이 많이 몰려 있습니다 줄을 서 있네 양념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